천방지축, 수세미머리 천방지축, 수세미머리 지금까지 알았던 단어는 잊어줘 나는 더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의 몸둑 나의 마음도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 느낌적인 느낌은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누가 좀 알려줘요 오, 이게 좋겠다 가슴 나온 거 티 하나도 안 나겠는걸 산하 어이, 노크도 안하고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전엔 안그랬는데 요즘 들어 외모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네 혹시 엄마를 항상 놓고도 안하고 들어와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 나도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건데 어? 너만의 비밀? 그게 뭔데? 그게 진 꼭 말을 해야만 아니 어, 단어 아무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자 확 떠나버릴까 진짜 웃기다 머리에 새똥 있지 단아 미안 안 놀릴게 아니야 이건 내가 그런게 아니라 어? 단아 잘했지 진 너 왜그래 보인 너를 위해 그런건데 하는 말이 고작 그것뿐인 뭐지? 갑자기 진이 변한 것 같은 이 느낌은? 땡스 진이 이거 안 놔? 그러지마 아이쿠스타인 진이 왜 이러는거지? 흠, 굴소 몰라왕 흐흐 똑똑한 척 하더니 그런 것도 몰라 그러는 넌 아무것도 몰라서 몰라왕이면서 내가 왜 몰라 하지만 알아도 안 가르쳐줘 으흐 아하 에이 모르면서 몰라서 몰라왕 알기는 뭐라냐 흐흐 야 내가 왜 몰라 너와 DNA 시스템으로 연결돼있는 진에 니 눈물이 닿아서 변한거라고 흐흐 아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흐흐 망했다 말해버렸어 아아 불라불라불라불라 이게 진의 성장 시스템 중 하나지 여기 사춘기에 접어든 니 눈물이 결합되면서 진도 사춘기 모드로 변한거야 사춘기? 응 흐흐흐흐 왜 웃어? 사춘기면 왜 그런거 있잖아 흐흐흐 다나 너도 다른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거구나 친구들에게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낱말이 뭔지 물어봤지 짜증 귀찮다 반응 변성기 성 여드롱 여드롱 우와 맞아 나도 저런 생각했어 또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 들어 부쩍 고민되는 것들도 물어봤지 근데 사춘기가 되면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변하는거야? 사춘기가 되면 골격과 근육이 발달해서 몸이 급격히 커지고 성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가 발달하기 때문이야 여자에겐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가슴을 발달시키고 생리주기를 만들어 남자에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커지게 하고 골격을 더욱 크게 만들지 그런데 말이야 이런 성호르몬의 분비는 중추신경계 즉 두뇌에 있는 호르몬 조절센터의 변화에서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춘기 땐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오기 시작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건 이 시기 남자도 여자도 비슷하게 느끼는 현상이지 왜 그런건데 사춘기 때 분비되는 성호르몬들은 신경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되거든 또 이 시기엔 쇄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혈중농도가 높아지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의 혈중농도는 낮아져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해 듣고보니 사춘기는 정말 안좋은 시기 같아 그렇지 않아 사춘기 때는 뇌신경 발달이 활발해지면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시기야 내 이름은 MC춘기 사춘기 쉽게 정리해주지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 여자답게 아름답게 테스토스테론 남성호르몬 남자답게 목소리도 쾌감은 느껴 도파민 혈중농도 높아지지 기분 안정 세로토닌 혈중농도 낮아지지 그래서 사춘기는 쉽게 흥분 이해력 높아지지 뭐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거니까 걱정하지마 자 여기 그럼 이제 진은 어쩌지? 진의 성장 시스템은 총 26개로 구성돼 있어서 이 기능들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어디있는데? 바로 다나 너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사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그 에너지가 진에게 전달될 수 있어 좋아 진 나만 믿어 노노 다나가 이 진오빠를 믿어줘야지 오빠 한번 믿어봐 아유 이건 또 어떤 버전 진인거야 다나 참아 진은 지금 사춘기잖아 응? 그래 진을 이용하는거야 이제 스쿨랜드를 내 손아귀에 넣는건 시간 문제다 아니 난 안 돼